왕립 오전공사 총재의 망란이 아들 제스컴 그는 우츠부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왕립 오편 사관학교에 다니지만 정작 일에는 안심도 소질도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제스커를 모든 우츠부들이 가기 꺼려하는 악명높은 스미어 랜스버그로 발령내며 1년 동안 6천 통의 편지를 배달할 것을 명령하죠 단 이를 어길 시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제스컴은 울며 교사먹기로 스미어 랜스버그를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산넘포 바다 건너 마침내 문제의 마을에 도착하는 제스컴 어딘가 수선한 느낌의 이곳은 그 모습만큼이나 사람들의 행동도 이상해 보였죠 뿐만 아니라 광장의 종이 울리자 갑자기 마을 사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마을은 앙숙인 편감과 알림 고감으로 서로를 접대하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부모들은 아이가 다른 가문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혹여다 마주칠까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학교 선생님도 의지를 잃은 채 이곳을 떠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제스4가 일하고 머무 우측음 역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는데 밤새 거센 눈바람을 견딘 제스4 포기하고 돌아가려 수천 번을 고민하지만 어차피 돌아갈 곳 없던 제스4는 직접 발로 뛰어 상황을 타개하기로 마음 먹는데요 아무 소득도 없이 방황하고 있던 그때 아예 부탁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제스4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고 제스4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어서 6천 통의 편지를 배달하고 이곳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하지만 어떠한 노력에도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산꼽대기 오두막집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오두막집엔 역시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추위를 피해 무작정 집안으로 들어간 제스4는 이곳에 갇히게 되고 집안을 살펴보던 중 수많은 장난감들을 발견하게 되죠 창문을 통해 이곳에서 빠져나가려는 청약 거대한 몸집에 집주인이 들어오고 제스4는 놀라 도망치는데요 그런데 가방에서 떨어진 아이의 그림이 클라우스의 발 앞에 떨어지고 제스4는 서둘러 고향으로 떠나려 하지만 플라우스는 제스4를 데리고 아이의 그림 속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는 다짜고짜 소포를 넘기며 언뜻 봐도 위험해 보이는 배달을 요구하죠 하늘을 날아 꿀뚝 안으로 들어가게 된 제스4 자신을 쫓아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 수많은 잠금장치를 풀어내는데 클라우스의 소포는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었죠 행복해하는 아이를 말없이 바라보는 클라우스 다음 날 조용한 스미어 랜스버그 우측국에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성립한 제스4와 국내 아이들 사이에 5종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다만 문제는 장난감들을 소유한 클라우스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오며 눈보라가 제스4의 주변을 감싸고 클라우스는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한편 클라우스가 선물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크롬 가문의 아이는 원수인 에이잉부 가문의 아이와 함께 어울려 놀게 되고 이 일은 꼭 각 가문의 원로들에게 알려지는데요 두 가문이 절대 섞여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는 수정들 결국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향한 기반과 폭력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었죠 의식학 제스4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배송하기 위해 애쓰는데 소문이 퍼지며 우체국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여느 아이들처럼 제스4를 찾아온 귀여운 여자아이 클라우스의 선물을 받기 위해 문명인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고 아이들 사이에선 클라우스에 관한 이런 저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모든 배송이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배송이 늘어날수록 말은 점점 지쳐가고 더욱 많은 선물과 기동력을 위해 숲에 사는 순록의 힘을 빌리죠 도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데스4의 거짓말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며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한 어린이가 되려 노력하죠 그 순수한 마음들로 마을은 점점 평화로워지는데요 마을의 벽이 일고 허물어지고 학교도 조금씩 정상화되어 갑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어느덧 목표의 반을 채운 제스4 하지만 두 가문의 수장들은 이 평화가 달갑지 않았는데 한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제스4와 클라우스 그때 매복한 두 가문의 세력들이 둘을 제거하려고 놀란 소문들은 절벽 끝으로 내달리는데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버리죠 하지만 클라우스의 장난감이 거의 떨어져가고 이대로 목표량을 채울 수 없던 제스4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스미어 랜스버그를 벗어나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새로 꾸민 공방을 소개하던 제스4는 그만 건드려서 만들 것을 건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클라우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스4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미족 소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어느새 가까워진 소녀를 위해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돕기로 하는 제스4 학교 선생님 엘바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작성한 제스4는 직접 마르고를 위한 맞춤 선물 제작에 나서죠 한편 클라우스는 마음만 앞선 제스4를 도와 다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하는 클라우스 먼 길을 지나 사미족 마을에 도착한 투사람은 소중히 준비한 선물을 마르고의 집 앞에 내려놓죠 한편 더 이상 마을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던 두 가문의 수장은 휴전을 선언하고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제스4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목표량을 채워 그가 여기서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한편 클라우스는 제스4의 계획대로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계획하지만 언제 이곳을 떠날지 모르는 제스4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홀린 듯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스4로 인해 변화한 스미얼 앤스버그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엘바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지금의 이곳은 이전에 삭막했던 마을과는 전야다는 곳이 되어 있었죠 한편 클라우스와 제스4의 선행에 감동받은 사미족 사람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어느새 근사한 작업장이 완성되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그런데 그때 제스4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오는데요 크럼 가문과 엘린 보 가문이 제스4의 남은 우편물 개수를 다 채운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제스4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제스4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크럼과 엘린 보 가문이 플라우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된 제스4 이들은 플라우스의 장난감을 모두 없애버리게 하죠 그 끝에 장난감을 실은 썰매를 따라 두 방문의 사람들이 쫓아오고 선물 보따리가 찢어지고 마는데 플라우스를 쫓던 수장의 자식들이 서로 부딪히죠 하지만 길의 끝은 낭떠러지였고 끝까지 아이들의 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스4 결국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절망하고 있던 그때 원수 가문의 두 자녀가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그리고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스미어렌스버그의 우측으로 돌아온 제스4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스미어렌스버그의 평화가 찾아오고 더 멀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준비하는 제스4와 플라우스 어느새 시간이 흘러 플라우스는 그리웠던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사라진 플라우스를 제스4가 찾아 나서지만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죠 no goodbye no explanation alright i've got two urgent deliveries here postmaster Sir night and night kids go to sleep now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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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hy i can't even begin to comprehend i stopped trying to make sense of it long time ago what i do know is that once a year I get to see my friend.